방송에서 낮은 날 삼키 체육이 어떻게 형제를 살아가고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한솔씨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즌 원태보다 더욱더 눈이 깊어진 더욱더 체육을 담은 한솔씨의 모습인데요. 왼쪽 끝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할이랑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부탁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역시도 볼아트도 잘 어울리네요. 양보라트가 나오고 있어요. 왼쪽 끝쪽 이번에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체육 역할인데요. 하지만 외로운 볼아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쓸쓸한 볼아트.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45년에 장태상과 꼭 닮은 모습으로 2024년에 살아가고 있는 인물 장호재형의 박서준씨입니다. 박서준씨 엄청나 스타일로 지닌이 되었네 저기 T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왼쪽 끝쪽을 봐주시죠. 2024년에 새로운 모습입니다. 허재로 만나게 되는 박서준씨입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끝쪽 왼쪽 끝쪽 왼쪽 끝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 마지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서준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한소희씨를 무대에 모셔서 두 분 투샷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945년에 이어 2024년에도 만났습니다. 79년간의 인연인가요? 왼쪽 끝쪽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우리 또 소희씨가 저 테이블 잘 끊어주셔서 각자 보라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왼쪽 끝쪽 봐주시고요. 아 정말 응원하게 되는 두 분은 투샷인데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준씨가 지금 한소희씨를 보면서 배우고 있는 듯이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러 respect 5. 감사합니다.